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태양계 밖에 크기와 온도가 지구와 비슷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1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새로 발견한 외계 행성 10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와 비슷한 거리로 항성 궤도를 돌아 잠재적으로 액체 상태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이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2009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외계 행성을 찾을 목적으로 우주공간에 케플러 우주망환경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